오, 매력이 넘치십니다. 에너지가 넘칩니다. 데뷔 때부터 YGQ 힙합 장르를 바탕으로 입술을 넓혀간 트레저는 어느덧 K-POP 대표 아티스트로 자리를 잡았죠. 특히 이들의 매력은 일본 MZ세대를 정조준하면서 열도를 뒤흔드는 최정상급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. 과연 트레저의 질주는 어디까지일지 잠시 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가장 활발하게 등장해 주셨어요. 정말 등장부터 남다르네요. 포즈도. 이게 에너지가거든요. 그러니까요. 포즈도. 파워. 파워. 우리 트레저분들 여기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실지 기대가 됩니다. 유튜브를 한번 모셔볼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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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저분들 또 무대가 꽉 찹니다. 꽉 찹니다. 저 정말 팬이거든요 제가 또. 그럼 먼저 전세계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파이널 트레저.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저도 트레저분들 다양한 활동으로 또 얼굴도 많이 됐었는데. 최저에게 2023년 좀 어떤 한 해셨습니까? 우선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한해 선배님을 뵙는 한 해가 되었었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팬미팅이라든지 이제 뭐 앞전에 1월달에 막 큐세라도 한 해 정도 더 보고 또 도쿄돈도 이제 최근 얼마 전에 팬미팅 갖다왔었는데 여러 의미로 또 정규기지까지 되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. 작년에 마마 어워즈에서 트레즈가 찢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구나 이번 마마 어워즈 역시 기대해봐도 될까요? 작년에 이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멤버들과 준비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작년보다 더 나은 트레저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번에 더 열심히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! 정말 등장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신 트레저였습니다 무대에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